P는 뭔가 폭! 알파벳 P는요. 폭! 지금 보세요. 지금 폭! 하고 튀어나오는 느낌이 P예요. PUT은 뭐냐? U가 아래쪽이잖아요. 아래쪽. 폭! 하고 아래쪽에 툭! 놓는 느낌이죠. 주인공에서 말 만들어갑니다. 움직이는 순서대로 A Factory Worker. 한 공장 노동자가, 근로자가 PUT 놓았어요. 그죠? 무엇을요? Waste Cardboard Boxes. 그죠? 폐의 종이 박스가 되겠죠. Into 안으로 쑥 들어가는데 그곳이 어딘가 봤더니 바로 A Machine 하나의 기계예요. 그리고 At 점으로 접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Recycling Factory잖아요. 그죠? 자 그럼 우리 외우지 않았는데도 말이 되는 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? A Factory Worker가 PUTs Waste Cardboard Boxes into a Machine at Recycling Factory. 그죠?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그 공부가 학습이 아니라 단기간에 배워서 끝내야 될 공부는 단기간에 끝내자고 제가 제안하고 있습니다.